지난해 성탄 때 세상 끝의 집 까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이란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던 것 기억하시죠? 침묵과 끝없는 기도 속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수도승들의 삶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를 극장판으로 재편집한 영화 봉쇄수도원 까르투시오가 오는 19일 개봉합니다. 시사회 현장에 장현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아시아 유일의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분원 수도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평생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11명의 수도승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선 정해진 시간 외엔 대화도 금지되어 있고 평생 독방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도승들은 고독과 침묵을 오로지 기도로 이겨냅니다. 영화는 카르투시오 헌장을 따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수도승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지난해 성탄절 방영된 3부작 다큐멘터리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을 극장용으로 재편집한 겁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동을 감독은 수도승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수도승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동을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게 싫었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우리는 너무 독특한 사람이고 세상과의 유리인데 이상한 사람으로 다루는 것 같았어. 그런데 우리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감독 본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촬영 당시 예비 신자였던 김감독은 수도승들의 순박하고 소박한 모습의 감화를 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병은 카르투시오 수도의 설립자인 브루노 성인을 따랐습니다. 촬영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이국에 빠질 수 있잖아요. 물질적이든 뭐든 술을 보지만 대든 먹을 수도 있고 차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카르투시오의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떠올릴 것이다라는 거죠. 제 양심을 돌아보게 될 것이죠. 초대 안동 교구장 두봉주교는 촬영에 난색을 표하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제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봉주교는 영화가 수도승들의 삶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과연 뭔가. 행복.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고 제게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도승들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을 다룬 영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19일 개봉하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물든 세상을 향해 작지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